휴대폰 샀어? 이제 휴대폰도 해? 문자만 엄마가 사줬어요. 어머니는? 어머니는 퇴원 수도커라고 하셨어? 몰라요. 아까부터 화장실. 어떡해. 엄마, 내가 짜증 많이 내서 미안해. 엄마, 사랑해. 고마워. 내 환자라서 그래. 다음은 김수정 산 곳이네요. 차트 보니까. 네, 그분 맞으세요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착한 사람에게.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제게. 다시 천사가 찾아왔어요. 아까. 첫 촬영을 갔어요. 안전조차. 교수님 이번에도 불이야기 지켜주세요. 지켜주세요. 오, 멋있다. 언니 장난이 아니다, 진짜. 눈이 그냥 쩍쩍쩍 하는 건가? 아이고, 그룹그룹을 보여주는 거야. 아우, 편집이 미쳤네. 아아... 이 세상이 거칠게 나가서도 빛나는 사랑을 남들이 사랑해 너의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 더 멀리 나라 더 멀리 그래, 무슨 일 있어? 합의했어요.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지. 하아... 하아... 저 도움을 받았어요, 받았어요, 교수님. 감사합니다.